네, 오늘은 북한 최고의 명절, 김일성 생일입니다. 태양절이라고도 하죠. 지금 성대한 축제 예고하고 있고요. 이 대규모 열병식을 할 거냐, 또 추가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시위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북한의 태양절 움직임과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태양절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총비서가 태양절을 기념해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체제 결속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체제 결속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지난 한 2, 3년간, 사실 시작은 작년 1월 1일인데요. 외부적으로는 강대강, 내부적으로는 결속 또는 자력경생, 자강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새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태양절만 되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해와서 군당국이 좀 바짝 긴장해 있다고 하는데 역대 태양절에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태양절 당일이라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날짜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태양절은 제 기억에서는 바로 그 당일에 최근에 ICBM을 날렸던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면 이미 10차례 이상 도발을 했고 물론 이제 ICBM 종류에 대해서 17호냐 16호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ICBM에서 몰아트리면 좋겠기 때문에 굳혀요. 잔치 분위기인 오늘 어떤 면에서 잔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절인데 꼭 당일에 맞춰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강대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지나친 미국 쪽의 반응 때문에 미국이 이제 사실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했으면 아마 또 했더라도 보통은 이제 대기가 안정한 새벽이나 아침에 아침 일찍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력 과시는 그렇고 실제로 이제 힘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이제 시위효과가 열병식인데 최근에 열병식을 밤에 해왔는데 지금까지 뉴스 보면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봐서 열병식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핵실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중으로 핵실험 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은 오늘에 꼭 맞췄냐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핵실험을 6차 정도 하면 핵실험에 대한 완성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차례 정도 하면 핵의 무기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북한은 급한 건 사실상 icbm을 쏜 다음에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95% 정도의 완성이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5%는 이제 재진입 기술하고 소형화해서 어울리는 그리고 다탄도 몇 가지 이제 부문야에서 이제 한 5%의 진전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icbm 쪽에 힘을 쏟을 거다라는 쪽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상황은 북한이 안 좋아하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럭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항공모함이죠. 에이브라엠 링컨함에 이제 탑승을 해서 회동을 했다. 이게 이제 태양절을 앞두고 좀 경고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또 어디서 우리가 배경을 찾아야 되냐면 북한이 icbm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는커녕 거기에다 의장 성명도 못 내고 언론 성명이 제일 낮은 단계인데요. 언론 성명도 못 냈다는 무력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 제재. 왜냐하면 유엔에서는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하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력 시위 정도이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이 온 것도 미항공모함이 온 것도 4년 5개월 만이다. 그러면 되게 좀 위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항공모함이 온다고 해서 저는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인 침공이 있고 미중 대결이 지금 악화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반도도 잊지 않고 있다. 북한 이런 기회의 공백을 혹시라도 이용하지 말라. 이런 어떤 다짐 위에서 아마 경각심 정도지. 이것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도발이나 ICBM 발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해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 쉽지만 북한이 작년 초부터 강대강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마지막 미국 쪽에서 세운 거이긴 하지만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도발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보수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체 한반도가 2017년의 상황 저는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돌아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해가 2017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게 5년 내내 이어질까요? 아니, 그거는 우리의 역량과 주변의 외부에 달려 있겠죠. 그러나 시작은 매우 어렵게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